자 여러분 어 핸드메이드 어 알리 데이비슨 을 소개합니다 아 한 10일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 보수감도 있네요 어 엔진은 어 3500 cc 구기통 구기통 엔진 입니다 쇽 업져버드 있네요 오 스스라이트 오 백 밀러 연료통 좌석 오 머플러 어 마이로고 lms lms 902 입니다 어 어 멋있네요 머플러가 두 개네요 자 보수감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수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짜자잔 오 보수기 가득 들어있네요 오 오 보수기 가득 들어있어요 오 어 오 보수기 가득 들어있네요 오 모조기 가득 들어있네요 아 그리고 스프링. 스프링 도 있습니다. 스프링. 그래야 이렇게 딱 닫히는거죠. 멋집니다. 전체적으로 구도가 아주 멋집니다. 바퀴살도 멋지고 이 바퀴는 노광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야. 헤드 서치라이트. 멋지네요. 이야. 안장이 가죽안장으로 너무너무 멋집니다. 전체적인 구도가 아주 멋집니다. 안테나하고 번호판이 빠졌네요. 열로땡크. 에어땡크도 보이고. 브레이크 라인도 보이고. 뒤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클락션. 스피커도 보이고. 전체적인 구도가 아주 멋집니다. 구기통짜리 엔진. 너무 훌륭합니다. 뒤에 모습이 진짜 멋있네요. 지금 번호판하고 안테나가 빠졌네요. 핸들. 멋집니다. 크기는 이정도 됩니다. 크기는. 제 손하고 비교해 보세요. 크기는 이정도 됩니다. 제법 묵직하죠. 제작 주문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핸드메이드라는 점을 감안해서 약 300만원 정도 이상 호가하고 있습니다. 장식품으로써는 최고입니다. 남자들의 로마 오토바이크입니다. 자 보석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입니까. 멋집니다. 전체적으로 로마 오토바이크입니다. 이걸로 저는 얼마의 로마 오토바이크를 넣어요. 이정도로 소개를 마칩니다.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많이 눌러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봤으면 눌러줘야 됩니다 보셨으면 눌러줘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구독 신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